안녕하십니까 성장읽기 꿈꾸는 자본가 입니다 오늘은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수도자처럼 생각하기란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아마존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1위 45개국에서 출가됐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 제이 세티라는 분이 2년동안 인도에 가서 수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자처럼 생활도 하고 수도자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때 배운 뭔가 생각의 방법이라든지 사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굉장히 유익했던 것 삶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들을 이 책에 옮겨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수도자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뭔가 삶에 도움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 뭐 생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인생의 수도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원숭이 같은 마음과 수도자의 마음이 구분돼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숭이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아니라 수도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숭이의 마음이 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로 갈라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조수석에 탄 채 실려가는 것 불평하고 비교하고 비난하는 것 생각이 많고 내일로 미루는 것 그리고 작은 일에도 한눈을 파는 것 단기적으로 만족하는 일을 하는 것 요구가 많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변덕이 죽을 듯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중폭시키는 것 자기중심적이고 집착하는 것 멀티태스킹하는 것 분노, 걱정, 두려움에 휘둘리는 것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것 임시방편을 찾는 것 이것들이 원숭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뭔가 생각을 바꿔서 수도자처럼 생각하거나 수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수도자의 마음 대체 무엇이냐 문제의 뿌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사는 것 연매를 갖고 보살피고 협조하는 것 분석력이 야무진 것 절도가 있는 것 절도라는 건 훔치는 게 아니고 절도에 있는 행동이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적 이점 열정적이고 결연하고 인내심이 있는 것 사명감, 비전, 목표가 확고한 것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격파하는 것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돌보는 것 싱글태스킹, 멀티태스킹의 반대죠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 자제력과 극기력을 키우는 것 의미를 찾아다니는 것 진짜 해결책을 찾는 것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사고법을 배우면은 이제 원신이 같은 마음이 수조사 같은 마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한번 책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성찰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법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성찰하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성찰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내가 제안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매일 자리에 앉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성찰해보라 둘째, 내가 아슈람을 방문했던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은 당신도 변화를 흉내해보라 가본 적 없는 장소로 가서 다른 환경 속에서 자신을 탐구하라 전에 가본 적 없는 공원이나 도서관을 찾아가도 좋고 여행을 떠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자신에게 의무 있는 일을 하라 취미도 좋고 자선활동이나 정치력 목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성찰을 위한 공간을 찾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꼭 조용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기보다는 자신의 행동, 성찰을 위해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이걸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자리에 앉아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내 방이 될 수도 있고요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 3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성찰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공간에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내 기분이라든지 내 감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다 다르겠죠 그래서 공원에 가도 좋고요 도서관에 가도 좋고 여행을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공간에 가보실 것을 권하고요 세 번째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취미를 해도 좋고요 남을 돕는 자선활동을 해도 좋고 정치는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자신에게 의미 있는 뭔가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생각도 없는데 좋은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복을 늘려주는 무지타 무지타라는 개념이 저 굉장히 좋았는데 무지타라는 것은 타인의 행운에 대해 같은 마음으로 혹은 사심 없이 기쁨을 느끼라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만약 나 자신의 성공에서만 기쁨을 찾는다면 그것은 내가 느끼는 기쁨을 제한하는 일일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좀 넓혀서 친구나 가족의 성공에서도 기쁨을 느낀다면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50배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내가 좋은 걸 느끼는 거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건 정말 원초적인 것이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보통 타인이 뭔가 기쁜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주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부동산을 샀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일단은 좀 배가 아플 수 있겠죠 만약에 근데 여기서 배가 아프지 않고 진정으로 그 친구의 뭔가 좋은 일에 대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 삶에서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경험과 여러 가지 기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내가 산 아파트에 대해서 기쁨을 느낀 것보다 친구가 산 아파트가 올랐어도 기쁨을 느낀다면 최소한 두 배 이상의 기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무디타라는 거 타인의 행운에 대해 같은 마음으로 사심없이 기쁨을 느끼는 이 무디타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이 훨씬 더 기쁜 일이 많아지고 행복해지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는 엉뚱한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엉뚱한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주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 얘기를 내렸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정말 부동산을 사지 않아서 부자가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값을 올라가는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은 다 아파트를 갚고 있어서 돈을 벌었는데 나는 무주택자라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건가 나는 평생 이렇게 집 없이 사는 건가 내 생에는 평생 내 집이 없을 거야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살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뭔가 벼락가지가 되고 내가 집이 없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이 두려움이 주는 기회 내가 이로써 뭔가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혹은 이제 모든 기회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쳐다보지 않음으로써 뭔가 발생하게 되는 그 후에 아파트로 돈 벌 기회라든지 혹은 다른 부동산 말고도 다른 것을 통해서 돈을 벌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이런 기회들을 놓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기회를 놓치는 걸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그걸로 뭔가 기회를 놓치거나 두려워하거나 보기 싫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후에 정말 지금 우리가 뭐 제가 부동산을 예를 드렸습니다만 부동산이 뭔가 지금 올랐어요 놓쳤어요 앞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부동산 돈 벌 길은 없을까요?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기회를 완전히 우리가 배제시켜버리고 놓치는 것처럼 두려워해야지 이번에 뭔가 부동산 못 사서 아파트값이 안 올랐다? 그래서 내가 내 집만에 걔가 놓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기회의 상식,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근원 두려움은 대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두려움의 근원을 추적해보면 두려움이 이 집착이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소유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나를 규정하느라 생각하는 생활 양식이나 물질적인 소유물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관계에 매달린다는 거죠 이는 바로 원숭이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도자의 마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연해지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걸 깨달아야 되느냐 내 집에서 내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잠시 빌려온 것이라는 거 일시적인 것들에 매달리면 그것들이 나보다 큰 힘을 갖게 되고 고통과 두려움이 완전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착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소유물이 아니고 내가 잠시 빌려온 것이라는 생각 아파트, 돈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내 삶에 머물렀다가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엄청나게 돈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다 가져갔나요 수많은 미술품들 다 가져갔나요 아니죠 잠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잠시 맡아놨던 거예요 다시 그걸 굉장히 좋은 일에 모든 사람한테 다시 환원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는 그 소유물을 영원히 가져갈 수도 없고 그것이 영원히 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것이 어차피 아니니까 집착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들을 내가 잠시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함이 되는 거죠 어차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못 가졌다고 서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장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 속한 영구적인 소유물 보물 그림 돈 이런 것들도 그들의 것이 아니고 나머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 내가 갖고 있는 고가의 다른 것들 이 모든 것도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일시적이라는 것 내가 잠시 맡아두었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깨달으시면 훨씬 더 삶에 대한 집착이 내려놓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시장 뭐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일단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뭐 10억을 갖고 싶다고 서울 아파트 갖고 싶다 이거 집착하게 되면은 삶의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집한테 갖고 싶다 라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딴수적으로 뭔가 내 돈을 아끼기 시작하겠죠 서울 아파트 사야 되니까 그럼 그딴수적으로 내가 아끼면서 내가 뭔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내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밥도 이제 뭐 세 끼 먹던 거 한 끼 먹고요 뭐 고기가 먹고 싶은데 뭐 두부를 먹고요 이러면은 서울 아파트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내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행복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결코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을 버리면 돼요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 집에 갈 것 같아 갖고 갈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잠시 머무를 공간 그건 충분하다 꼭 서울 아파트가 아니어도 된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은 다른 대안들이 많거든요 경기도로 나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서울에 빌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집착이랑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정말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아니면 정말 내 삶에 의미가 없고 내 삶이 정말 불행해질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결혼하고 뭐 1년 5년 10년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왼수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없어야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꼭 이 사람은 내 걸 만들어야겠다라든지 나는 꼭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라는 집착을 가질 필요가 있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유용한 두려움으로 바꿔라 이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상처가 되는 두려움을 유용한 두려움으로 바꿀 수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는 있다 인도의 승려 사티 데바의 말을 빌리면 외부의 사건을 모두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간단히 내 마음을 통제한다면 다른 것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두려움을 유용하게 활용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기서 부모님의 사례가 나왔으니까 부모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 상상만 해도 정말 슬픈 일이고 정말 너무나 그것보다 슬픈 일 없을 것 같죠 그러면 내가 부모님이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몰라 하면서 이 두려움의 짓눌려 살기보다는 이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깜깨 보낸 시간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럼 부모님을 잃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굉장히 유용하게 바꾼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내게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두려움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삶이 훨씬 더 행복하게 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부동산 사례를 드렸으니까 내가 서울에 내 집이 없을 수 있겠다 서울의 부동산 값이 벌써 아파트 값이 10억이 넘어간다 나는 평생 내가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두려움 내 보금자리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유용한 두려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억이 없는데 어떻게 아파트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그거는 네가 아니고 이제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뭔가 아파트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 부동산 차를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청약을 요즘 청약이 좀 저렴하죠 청약 같은 거를 잘 공부해서 청약을 넣어놓는지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바꾸는 겁니다 두려움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삶이 행복해질 수 있죠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장기적인 두려움을 다시 봐라 두려움으로부터 신원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장기적인 전략 두 가지 즉 묻어버리기와 도망치기는 통제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이를 전략의 원리를 이해할 때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집에 불이 났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한밤중에 잠이 깼는데 연기탐지기에서 경보가 삐삐 울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즉시 두려운 마음이 들 테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는 게 바로 그 경보가 해야 할 일이다 연기 냄새를 맡은 당신이 가족들과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갈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게 바로 두려움을 가장 잘 활용하는 행동이다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그 일이 생길까봐 무서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난 집을 예를 들었죠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경보가 막 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것은 경보를 듣고 몸을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19의 신고에서 불을 끄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보에 직눌려서 이 경보가 주는 두려움에 억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 시간에 연기가 집안에 차겠죠 그 연기도 내 생명을 위협할 거고 집은 불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경보가 하는 역할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삶에서 두려움을 마주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을 사지 못할 것 같아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가 평생 보금자로 갖지 못할까 두려워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마련했는지 방법은 없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회를 잡으려는 노력들을 해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되는 거죠 근데 나는 평생 집이 없을 거야 나는 평생 내 보금자로 없을 거야 이 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은 정말 그 두려움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서는 두려움에 휘둘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네 가지 근본 동기 힌두교 철학자 바크티비 노다 타쿠라는 네 가지 근본적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두려움 병, 빈곤, 지옥에 대한 두려움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휘둘리는 것 2. 욕망, 성공이나 부, 기쁨을 통해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 3. 의무, 감사, 책임, 옳은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동기가 되는 것 4. 사랑, 타인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돕고 싶은 충동이 시키는 것 우리가 삶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죠 그 동기에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 동기에는 첫 번째는 두려움 아까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뭔가 병, 빈곤, 지옥 혹은 죽음, 상실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죠 인간이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죠 두 번째는 욕망입니다 성공이나 부, 기쁨을 통해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갖고 싶다 저것을 먹고 싶다 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욕구죠 3. 의무, 감사, 책임, 옳은 일을 하고 싶은 욕구 같은 것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동기가 되겠죠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돕고 싶은 충동이 시키는 것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삶에 보이면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게 바로 사랑이 되겠습니다 성공이라는 망상 우리는 성공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산스크리트어로 착각을 마야라고 한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다는 뜻이다 뭔가 달성하고 취득하는 것이 내 앞길을 결정해 놔두면 행복은 외적인 척도의 성공에서 비롯된다는 착각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공하여 마침내 내가 바라던 것을 손에 넣었는데 결국 행복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미국의 영화배우 짐 캐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꿈꾸던 일을 죄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망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 돈이 많다고 뭔가 내 삶이 더 만족도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 굉장히 내 삶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착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돈과 행복은 상관이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것을 가지면 이것을 이루면 정말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삶은 결코 그렇지 않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그렇듯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되죠? 그 대학을 가지만 삶이 그렇게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학 가서는 더 큰 뭔가 불행의 요소들 더 큰 뭔가 내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내가 10억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집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돈만 많으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착각 제가 아는 착각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짐 캐리라는 영어 배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꿈꾸던 일을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짐 캐리 엄청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돈도 많고 자신이 그 배우를 하면서 정말 역사에 한 획을 그었지만 본인이 정말 행복하냐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지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건 이면의 노력을 봐라 내가 원하는 건 이면의 이유를 알았다면 원하는 건 이면의 노력을 생각해봐라 그 좋은 집과 멋진 차를 가지면 뭐가 필요할까 당신은 그런 노력에도 관심이 있는가 기꺼이 노력하겠는가 빠르게 성공하지 못하거나 영영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노력 그 자체만으로 만족감을 느끼겠는가 나에게 왜 경전을 모두 외우고 싶냐고 물었던 스님은 다른 스님의 초인 같은 능력에 매곡되어 괜한 허영심에 경전을 외우기를 바라지 않았다 스님은 내가 그 작업 자체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어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은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경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찾게 될 의미에 관심이 있는지 말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었다 광야의 교부들은 중동 사막의 은둔처에 살던 초기 기득 수사들이다 수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발전이 없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시작한 일에 흥미를 잃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잘하기를 바란다 진지한 관심이 없으면 그 일을 추구하는 과정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이유가 없다면 하지만 제 아무리 목표를 달성하고 원했던 것을 모두 얻고 누구의 기준으로 보나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길을 잃고 단절적인 기분이 들 것이다 반면에 하루하루 과정을 사랑한다면 깊이와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욕망으로 이를 추진할 것이다 어느 쪽을 택하든 똑같이 성공할 수도 있겠으나 의도에 따른 것이라면 기쁜 마음이 들 것이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그 이면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 보면 정말 수없이 뭔가 돈을 번 사람들 많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돈 버신 분들 주식을 돈 버신 분들 그냥 우연히 그 부동산 사서 아파트 사서 주식사 돈 번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 굉장히 수없이 많은 공부도 했고요 그들이 말하지 않은 수없이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그런 그 이면에 보여지지 않은 것들을 모두 보시면은 정말 내가 그것을 원하는지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 무인 창고 관련해서 코인노래방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 많잖아요 스터디카페라든지 혹은 편의점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그냥 무인으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뒤에는 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건물주 보면은 편안하게 월세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그 이면에 임차인들 관리하고 또 방이 비어서 생기는 뭔가 고통들 고민들 그리고 건물이 낡아서 생기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월세를 받는다는 게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룬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 이면에 그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 해왔던 노력들을 보시면은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래서 사실 어떤 삶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보다 많은 돈을 가지신 분들 뭐 저보다 뭐 더 대단한 것도 이루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들이 했던 노력을 뭐 그들이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이면에 것을 저는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별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 뭐 공무원 많거든요 공무원 다 좋은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사는 삶을 실제 보면은 워라밸도 없고 정말 박봉에다가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정말 말도 못할 그 민원들 상대하면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공무원이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공무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럼 그 이면의 것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원할 수도 있고 안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원하지 않을 거에요 대부분 그래서 꼭 그 이면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은 진지한 관심이 없으면 그 일을 추구하는 과정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없다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북튜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을 읽고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강의도 하고 수익을 얻고 있단 말이죠 제가 책을 읽고 이것을 많이 하기 싫은데 돈을 벌고 산다고 하면은 아마 못 살 거에요 왜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상 찍고 외외같이 책을 읽고 그 책 내용을 정리해서 또 글 쓰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소득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니까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럴 수 있겠죠 야 한가롭게 책이나 읽으면서 돈도 벌고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대기까지의 과정과 노력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얻는 돈들 이런 것들 아마 생각하시면은 아마 어? 이걸 계속 그런데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 이면에 있는 노력들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노력들을 보시려면 그 노력들을 즐기려면은 결국에는 내가 그 일에 흥미가 있어야 되고 재미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사처럼 생각하기 수사처럼 생각하기 라는 책을 가지고 이해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 책은 다음에 한번 더 리뷰를 할 생각이고요 어 이 책은 제가 요즘에 뭐 굉장히 그 많이 보이길래 한번 소개해 드렸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 책이 뭔가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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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